여자 5번째 선수 출전 해지기나 We have what a movie from Slovenia 1위라기보다는 5.13, 5.15 선수 참 아쉽습니다 10.15 선수 출전 해적 4.15 선수 출전 해적 7.15 선수 출전 이준 8.25 선수 출전 네, 계속해서 오른쪽 남자 맞죠. 네, 무서운 게 올라갑니다. 파고 어디서 나가는 건가요? 알 수가 없네. 저는 알 것 같아요. 목도까지요? 아마 먹고 음식이 이래 맞나 봐요. 그렇죠. 소고하면 소고가 보기가 있어요. 목포에 올 때마다 멋진 실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잘 안 되게 올라갑니다. 여러분, 너무 아깝습니다. 미나 선수였습니다. 새한 방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미나 마크비 from 슬로베디아. Thank you, thank you, thank you. You break the break up, break up. 네, 상에 맞았습니다. 슬로베디아 집안 분위기가 만들어지겠네요. 네, 이 화면 정말 잘 들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바이. 네. 어? 무슨 순간? 모드 조상 중에 어느 사람들이 슬로베디아에 많이 낼 있었는지. 네, 프랑스 선수가 안타깝게 떨어졌습니다. 저희가 미나를 주목하고 싶은만 이 사이에 프랑스 선수가 안타깝습니다. 고맙습니다. 모드 조상계는 또 어떤 점을 말할 수 있는지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